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평지 파가하면서 축산물을 시키고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어플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전화번호인가? 아니 뭔가 하더래. 엄마 전화번호가 뭐예요? 축산물 번호 몰라?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고기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 판매까지 모든 가족을 투명하게 볼 수 있잖아. 축산물이겠지? 그래 농가번호가 아니라 이랩번호예요 어머니. 음!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랩번호 아셨으면서 왜 조회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랬어. 축산물 번호를. 축산물 이력제요. 그래! 축산번! 아니. 축산번이요? 축산물 이력제! 축산물 이력제! 축산물 이력제! 축산물 이력제! 축산물 이력제! 축산물 이력제! 요거 쇼! 은근히 있는ivers이여! 축산물 Intoken! ornaments 2018년을 해 신나는iffe. Soviet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